무슨 일이세요? 별 문제 없지? 그럼요. 아주 완벽하게 이 집 딸로 적응하고 있어요. 오히려 남 회장 자기 딸보다 날 더 믿을 정도라니까요. 뭐 지금 정도면 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줄 게세요. 최세란은? 거긴 말할 필요도 없고요. 남재복이며 최세란이며 내가 완전 구워 삶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 말아요. 남재복이며 최세란이며? 이재희 씨 되십니까? 네. 우편은 왔습니다. 형님. 세란이 아줌마랑 주영인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어요. 우리가 맞았어요. 이제 우리 이거 들고 가서 세란이 아줌마한테 가면 돼요. 음성 들으면 바로 전화 줘요. 음성 들으면 바로 전화 줘요. 이렇게 안 받는 건데. 이렇게 안 받는 건데. 오셨어요? 네. 은영수 씨는요? 아 글쎄요. 저도 매장 갔다 오니까 자리에 없던데요. 그래도 넘겨야 할 보고서들은 다 책상에 정리해놓고 가셨어요. 그래요? 전화 한번 해볼까요? 아닙니다. 제가 해볼게요. 그럼 여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세요. 어디 어디야. 여보세요? 여기.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산소함으로 연결됩니다. 뭐냐? 그... 주영이라는 여자 찾아준 사람 대복 상사 강 회장이라고 했었죠? 어. 그렇다더구나. 갑자기 그건 왜? 아니요. 알겠습니다. 강 회장이 데리고 왔다? 어? 오셨습니까? 두 번째 메인 메뉴 교회 가는 가이드라인 잡혔어요? 네. 잠시만요. 은현수 씨가 잡아놓은 신메뉴 아이템들입니다. 알겠어요. 차근차근 검토해보죠. 네. 저 근데 은현수 씨 오늘 오는 날 아니에요? 아 네. 연락해봤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요? 이런 일 종종 있었나요? 아니요. 지나칠 정도로 성실한 편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무슨 일인가 저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말도 없이 빠질 사람은 아닌데. 혹시 어디 아픈가?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요. 대표님 정말 좋아해요.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근데요. 자꾸만 대표님이 미워져요.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상관할 거 없어. 엄마야. 아휴가. 그렇지. 장아도 왜 안된다? 아멘 어 현수야 어 어디야 집이야? 나 지금 좀 갈게 지금? 알았어 뭐 먹고 싶은 건 없... 아니야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우리 엄마가 왜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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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아까부터 목소리가 안 좋네 무슨 일 있나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애가 온다는데 뭐하고 앉아있어? 갈치 얼마에요? 한 마리에 2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주세요 아니 아니 그거 말고 그 밑에 걸로요 이거요? 우리 딸 먹일 거니까 좋은 걸로 주세요 네 뭐 왜 따뜻해 어이 현수야 일찍 왔네 우리 딸. 어쩌면 좋아. 장본을 하고 시간을 너무 썼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빨리 밥 차릴게. 표정이 왜 그래? 엄마한테 뭐 할 말 있어? 수야. 무슨 정 알아? 어? 무슨 정? 그 이름 들어본 적 없어? 알아? 무슨 정이 누군데? 여수야. 묻잖아. 말해줘. 그 여자가 누구냐고. 여수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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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모른다고 해. 엄마는 몰라야 돼. 그 여자. 대표님 아이 훔쳐간 유괴범이야. 그런데 그런 일들을 엄마가 어떻게 알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엄마. 엄마가 complaint과를 잘?- 그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해 현수야 제발 제발 이러지마 이러지마 나 너무너무 무서워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미안하고 그냥 모른다고 해 누군지 모른다고 하라고 잘못했어 엄마가 엄마야 엄마야 엄마가 웃은 정이야? 그래 정말 정말 엄마가 나 혼자 키웠어? 엄마가 왜? 내 엄마가 왜? 엄마는 벌레 한 마리도 무서워서 못 죽이는 우리 엄마인데 엄마가 그런 엄마가 어떻게 다른 사람 자식으로 미쳐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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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니지 엄마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